오늘 배우실 찬양은 주를 찬양하며 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세가지 방법에 걸쳐서 이 찬양을 배워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왼손 코드 반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시에 플래시 붙어 있죠. 이 곡에 나오는 모든 시에는 반음을 내려줍니다. 먼저 F코드가 나옵니다. 파라도 그 다음 D-7이 나오죠. 레, 파, 라에서 도를 또 쳐줍니다. 레에서부터 일곱번째 음이죠. 세븐 코드에 대한 강의는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D-7 그 다음 G-7 그 다음 C코드 도미솔 A-7 D-7 G-7 C F코드부터 두 박시 하나 둘 B플렛 하나 둘 F코드 하나 둘 C코드 도돌이표 있는데 우리 그냥 넘어가 볼게요. A-7 A-7이네요. A-7 A-7 G-7 B-7 C-7 B-7 B-8 C-7 A-7 B-8 C-7 C-7 양손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비박 내박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쿵 한박반 하나 둘 왼손 내려가서 하나 둘 쿵 한박반 하나 둘 쿵 하나 둘 쿵 하나 둘 쿵 한박반 하나 둘 왼손 코드 바뀌고 오른손은 붙임줄이라서 누르고 계세요. 그 다음 C코드 여기서 살펴보실 것은 오른손 멜로디에 붙임줄이 있죠. 라 두박 반입니다. 하나 둘 쿵 제가 반박 쉴 때도 쿵이라고 표현을 하고 붙임줄일 때도 쿵이라고 하는데 쉼표일 때는 건반에서 손을 살짝 떼시면 되고 붙임줄일 때는 제가 쿵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양손 같이 도돌이 표 한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2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쿵 한박반 하나 둘 하나 둘 쿵 한박반 하나 둘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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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쿵 하나 둘 셋 넷 오른손 붙임줄이라서 누르고 계십니다. 하나 둘 둘 쿵 하나 둘 셋 넷 제가 점 4분음표를 굳이 한박반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한박반인데 정보여이 한박반이 될 때도 있고 한 박반이 될 때도 있고 한 박반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은 목소리로라도 한 박반 이렇게 스스로 꼭 박자를 세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여기까지 조금 더 빨리 연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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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반 하나 둘 왼손 하나 둘 도돌이표 갑니다. 하나 둘 쿵 한박반 하나 둘 하나 둘 쿵 한박반 하나 둘 쿵 하나 둘 쿵 하나 둘 쿵 한박반 2번 넘어갑니다. 하나 둘 쿵 한박반 하나 둘 쿵 한박반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음 작게 둘 셋 넷 두번째 방법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손은 그대로 단음 멜로디만 쳐줍니다. 왼손은 아르페지오 반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르페지오 반주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첫번째 음 다섯번째 음 다시 옥타브 윗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숫자로 표현하면 1,5,1,2,3 이 방법이 있고 1,5,8 8음이 곧 1번입니다. 8음이 1음이랑 같은 음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죠. 여기서는 1,5,1,2,3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 먼저 해보실까요? F코드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그 다음 D마이너 세븐인데 그냥 D마이너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D마이너가 아니고 D코드라면 어떻게 차야 할까요? 여기 파를 반음으로 올려줍니다. D코드가 레파샵을 하고 D마이너는 레파라죠. 그래서 아르페지오에서도 3음을 올려주십니다. 그 다음 G마이너 세븐 하나 둘 C코드 그 다음 A마이너 세븐 D마이너 세븐 그 다음에 G마이너 세븐 하나 둘 C코드 하나 둘 여기서는 1호 8 첫번째 음 다섯번째 음 여덟번째 음 여기서도 한번 보실게요. F코드 파라도에서 1음 5음 8음 쳐주고 B플랫은 원래 C플랫 레파인데 파를 베이스록에 쳤습니다. 파레 파 자리바꿈이죠. B플랫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 F코드 C코드는 2분음표로 옥탑으로 쳐주겠습니다. 도돌이표 처음으로 돌아가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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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D코드, F샵, F샵 쳐줍니다. 다음은 Gm7, 셋, 넷, C코드, 셋, 넷, 하나, 둘, 셋, 넷, F코드는 마지막 코드로. 여기서 아르페지오 치실 때 너무 씩씩하게 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십니다. 파, 솔라 올라갈 때 점점 작게 치면 훨씬 음악적으로 들리거든요. 이렇게 한음 한음 너무 독립되게 치시면 이 곡에 어울리지 않겠죠? 베이스만 눌러주고 F 눌러주고 위의 음은 살짝 손목을 들어올리듯이 쳐주시면 됩니다. 누르고 들어올리면서 점점 작게, 그 다음 Dm도 누르고, 들어올리면서. 마지막 음은 소리만 살짝 나면 됩니다. 세게 누르지 마세요. 오른손하고 같이 한번 붙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왼손 끝나고 오른손 바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 둘 왼손 끝나자마자 오른손 하나, 둘, 쿵 쿵 반박반 왼손 왼손 크지 않게 쳐주세요. 도둑이 표 처음으로 돌아가고 하나 둘 쿵 반박반 끄듬은 작게 그 다음 하나 둘 쿵 반박반 여기는 조금 커집니다. 줄어들고 쿵 하나 둘 쿵 반박반 여기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2번으로 넘어가서 거가 높은 도죠.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음을 향해서 앞에서 크레센도를 해주시고 거를 가장 크게 쳐주시고 내려올 때 점점 작게 쳐줍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이너를 치다가 갑자기 메이저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F샵을 조금 강조해서 의미있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코 둘 쿵 조금 줄어들게요. 한 박밥 한 박밥 왼손 작게 셋 넷 F코드 더 작게 둘 셋 넷 다섯에 들어야 됩니다. 오는 표가 네박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손을 들어주시는 게 정확합니다. 두 번째 방법 한 번 더 같이 연주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왼손은 항상 오른손보다 작아야 됩니다. 한 박 박 왼손에 힘 빼주세요. 여기서 마디 바뀔 때 추를 사랑 악센트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악센트 없이 해주세요. 매끄럽게 내려오세요. 연결되듯이 쿵 하나 둘 밤 박 밤 깨는 작게 왼손 작게 하나 둘 도 작게 도둑이 표 둘 막바 하나 둘 쿵 쿵 2번 넘어갑니다. 점점 크게 F 샵 줄어들고 하나 둘 셋 여기서도 마지막은 세게 치시면 안 돼요. 높이 더 작게 오른손 더 작게 오른손 셋 넷 왼손 피아노를 크게 칠 때는 타건을 속도를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빨리 건반을 눌러주면 센 소리가 나고 천천히 내려오면 약한 소리가 나거든요. 스폰지를 누르듯이 사뿐하게 눌러주시면 작은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 제일 마지막 방법 오른손에 화음 넣고 왼손 아르페지오 넣기 먼저 오른손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화음 넣을 때는 멜로디 아래로 화음을 쌓으라고 말씀드렸죠. 멜로디가 라예요. 여기서 3도 아래로 내려와도 되고 6도 아래로 내려와도 됩니다. 저는 6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붙임줄이 있으니까 화음도 마찬가지로 눌러줘야 되겠죠. 오른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쿵 한박반 하나 둘 여기도 6도 둘 쿵 여기서는 2번으로 끝났는데 여기서 2번을 떼서 밑에 음 파에서 손가락 번호가 많이 까다롭죠. 손가락 번호를 모를 때에는 내가 가장 편한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한박반 여기도 멜로디가 도인데 6도 아래로 쌓았습니다. 시작 하나 둘 쿵 하나 둘 쿵 마찬가지로 6도 둘 쿵 3도 아래로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멜로디는 파 그리고 아래에 한박반 하나 둘 하나 5번은 붙여놓은 상태에서 알토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박반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 좀 어렵습니다. 들어보세요. 1번 5번으로 칠게요. 미 바 솔 C플랫 여기 연습을 따로 해주세요. 6도 아래로 다 화음을 넣어줍니다. C플랫 주의하시고 플랫을 치실 때에는 너무 건반 밖에서 치지 마시고 살짝 건반 안으로 손을 넣어서 쳐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여기 반복 연습 여러 번 해주세요. 이 연습이 되시면 처음 음으로 연결 이런게 애드립이죠. 악보에 없는 음인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도와주는 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양손 이 부분 들어보실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시작하기 전에 훨씬 매끄럽게 들리죠. 이 부분 연습 따로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2번 멜로디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멜로디는 도 아래 6도로 화음을 쌓았습니다. 하나 둘 쿰 여기도 멜로디는 파샵 3도 아래로 화음을 쌓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도 아래로 쌓아주셔도 되지만 손 이동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높겠죠.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3도로 쌓아줍니다. 하나 둘 쿰 여기서도 멜로디는 붙임줄 알토음이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른손으로 여러 번 반복 연습해 주시고요. 왼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 앞에서 했던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조금의 변형이 있으니까 악보를 잘 살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 D-7 세븐음을 쳐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레 미 여기서 레 미는 어디서 나왔냐면 오른손 멜로디에서 미 미 파 소리거든요. 3도 아래로 화음을 넣어 주는데 이 화음을 왼손 옵탑으로 내려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화음을 쌓는 것을 오른손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왼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 다음 도를 쳐주고 넘어갑니다. 둘 셋 네 마찬가지로 C코드 레 미 F코드 그 다음 B플렛에서 8에만 쳐줄게요. 하나 둘 F코드 C도 옵탑으로 쳐줍니다. 도두리표 돌아가서 처음으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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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넷 셋 넷 하나 둘 미파샵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제가 세 가지 방법 반주를 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각각 이렇게 연습을 해 두시면 많은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자유롭게 섞어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양손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한박반 양손 같이 하나 둘 쿵 하나 둘 쿵 여기 어렵죠? 하나 둘 쿵 이 부분을 따로 연습 많이 해 주세요. 솔라 파 둘 왼손 오른손 같이 그 다음 마디 첫음까지 솔라 파 둘 왼손 오른손 같이 다시 한 번 더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쿵 하나 둘 쿵 하나 둘 쿵 한 박반 한 박반 한 박반 나를 갑자기 세게 치면 안 됩니다. 라 시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른손 주의 참으로 둘 쿵 지금 제가 좀 느리게 쳤는데 어렵기 때문에 느리게 쳤거든요. 실제 반주 하실 때는 원래 박자대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왼손 오른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양손 다 크게 F샵 잘 듣고 귀로 들어야 돼요. 하나 둘 쿵 줄어들어요. 왼손 옥타브 크지 않게 마지막 음 작게 디미노엔도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